스물일곱 살 이솔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. 한창 꾸미고 예뻐야 할 나이 그녀는 한여름인데도 긴 옷만 입습니다. 묵은 각질로 인한 거뭇거뭇한 팔꿈치 무릎 때문인데요. 좋다는 제품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용기내어 반팔을 입은 날에는 가리기 일수입니다.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말이죠.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각질과 묵은 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.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시급합니다. 의사세요? 아니요. 광고주입니다. 귀엽게 생겼죠? 이게 떼밀이 장갑 같지만 아닙니다. 이 흰 면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노란 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. 그 다음 피지케어의 효과가 있는 이 연두색 티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주면 됩니다. 언제 어디서든 어느 부위든 이 티슈 한 장으로 필링이 가능하니까 아주 간편하죠. 정말 깨끗해졌어요. 이제 두려울 게 없다고요. 한층 밝아진 모습의 이솔 씨.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. 이솔 씨는 더 이상 여름이 두렵지 않습니다. 아무거나 쓰지 말아요. 이솔 씨 몸은 소중하니까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광고요. 샤워메이트 떼밀리 티슈 한글자막 by 한효주